안녕하십니까 야생티비 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아마리리스 분갈시키는 방법 이렇게 너무 작은건 안되고 이렇게 작은건 안되구요 요정도 되는거 여기 보시면은 좀 약간 요렇게 이제 모체 엄마하고 옆에 있잖아요 요정도는 되야 분갈시킬 수가 있습니다 분갈시키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여기를 이렇게 파서 좀 넓게 파세요 이렇게 파고 이렇게 떠서 이정도로 삽니다 이정도 충분히 살아요 이정도만 떼도 이거 갖다 심으면 되겠습니다 심어볼게요 자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엄마하고 많이 떨어졌죠 이건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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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렇게 이렇게 심어볼게요 분갈이 용토에요 여기다가 다 꽂고 아까 여기 물 물 물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. 물을 흠뻑 두세 번 정도 완전히 내려가서 밑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떨어지죠. 그렇게 더 주셔요. 완전히 흠뻑할 때까지 해서 다 주셨으면 이제 바로 밖에 놓지 말고 약간 처마 밑에 보통 토방이라고 많이 하죠. 이렇게 같이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. 이렇게 그냥 계속 부셔도 돼요. 다 이거 이렇게 한 거거든요. 간단하죠. 물이 이렇게 줄줄 나오게 주시면 됩니다. 자 아마리스 분구하는 방법 엄마에서 새끼를 나눠서 심는 방법 간단합니다.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